가을을 알리는 대표적인 꽃이죠. 고운 색을 입고 쌀쌀한 바람에 한들한들 흔들리는 코스모스가 반기는 곳. 바로 연수구 승기천입니다. 승기천은 수봉산에서 시작돼 연수구 동춘동 동막마을의 동쪽에서 담수호를 이뤘다가 서해로 흘러가는 하천으로 전 구간이 인천광역시 시내를 흐르는 유일한 하천인데요. 선악동과 연수동, 동춘동에 흐르는 승기천은 연수 주민들의 쉼터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습니다. 평소라면 휴식을 취하는 느긋한 분위기지만 오늘은 활기찬 기운이 가득합니다. 바로 제3회 승기천 환경사랑 걷기 대회가 개최되기 때문인데요. 약 1,500여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환경사랑이라는 주제에 걸맞게 환경생태체험존이 한쪽에 마련됐는데요. 아름다운 자연을 담은 사진들이 가득 전시돼 있습니다. 연수구민이라면 눈에 익은 곳들인데요. 바로 승기천과 송도갯벌을 담아낸 사진입니다. 승기천 환경사랑 사진전 수상작들과 송도갯벌 습지 보호지역 사진들을 전시해놨다고 합니다. 걷기 대회를 신청한 주민들에겐 번호표 배부가 한창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번호를 달아보는데요. 남녀노소 연령을 가리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한 참가자들이 유독 많습니다. 같이 참가한 가족, 친지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시면서 그리고 실계천, 갈대밭을 지나서 원인제역에서 다시 선악체육관 방향 광장으로 돌아오는 순서입니다. 걷기에 앞서 대회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식전 공연이 시작됩니다. 신나는 음악에 맞춰 에오르빅 댄스를 선보입니다. 활기찬 동작에 저도 모르게 따라해보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이어지는 난타 공연에 힘찬 장단이 광장을 울립니다. 걷기 대회에 앞서 의욕 도둑이 딱 좋은 공연입니다. 광장 한쪽에는 송도갯벌 람사르 습지를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환경이 주제이니만큼 송도갯벌에 대해 알아보고 바다 풍경을 꾸며 바다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마련되었는데요. 자신만의 바닷속 풍경과 갯벌 풍경을 수공의 장식품으로 꾸며봅니다. 이번엔 참가자들의 건강을 점검할 시간입니다. 약물 오나명을 막기 위해 약물 상식을 쉽게 전달하는 부수도 마련되어 있고요. 음주나 금연, 카페인 레벨 테스트 등 주제도 배움도 천차만별인 다양한 부수들이 환경의 소중함을 알았듯 건강의 소중함을 알 수 있도록 걷기 대회의 취지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혈관 나이를 검사하여 식습관 개선 방안을 안내해주는 부수 비만 예방을 위해 체성분을 분석하여 체지방과 근육량을 알아보고 데이터에 따라 운동과 영향을 상담해주는 부수도 마련되었습니다. 관절염이나 근육통에 시달리는 주민들을 위해 올바른 테이핑 방법을 알려주는 곳도 있습니다. 근육통과 관절통이 있을 땐 테이핑을 통해 고정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제 집에서도 손쉽게 대처할 수 있겠죠? 팔꿈치가 닿는다는 생각으로 걷기에 앞서 준비 운동은 필수입니다. 무사히 코스를 완주하고 대회를 마치려면 부상은 금물입니다. 건강한 걷기 스트레칭 시범에 맞춰 참가자들은 쭉쭉 굳은 몸을 풀어봅니다. 대회가 선언되고 출발선에 3,4,5 모이는 참가자들 출발선에 모인 참가자들이 힘차게 카운트다운을 합니다. 이번 걷기 대회는 선악체육관에서 출발해 원인제를 돌아 다시 선악체육관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약 5km 정도라고 하는데요. 주민들과 구청이 힘을 합쳐 조성한 코스모스 가을꽃길이 장관입니다. 오염 문제가 심각했던 승기천이 쉼트로 거듭난 건 구와 주민들의 지속적인 노력 덕이라고 합니다. 구와 주민이 함께 발대한 승기천 모니터링 요원도 노력 중 하나인데요. 주 이용객인 주민들이 주기적으로 하천 감시와 정화 활동을 하고 안전 위험요소 및 불편사항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이렇게 오늘 걷기 행사에 참여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공기도 좋고 바람도 좋고 예쁜 꽃.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함께 걸으니까 건강에도 좋죠. 다 좋잖아요. 승기천이 코스모스가 너무 아름답네요. 누구한테든지 선전하고 싶고 관광을 아주 보기 좋아요. 그전에는 승기천이 연체가 나고 그랬어요. 근데 많이 이게 종화가 돼서 정말 좋아요. 이렇게 걸어보시니까 소감이 어떠세요? 코스모스길이 너무 예뻐요. 인천에 이런 곳이 있는지 몰랐어요. 너무 예뻐요. 승기천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인지 몰랐어요. 우리 아이들이 벌써 앞에 가고 있는데요. 애들하고 같이 오니까 너무 뿌듯합니다. 거기다 왔나 보다. 이모님 아이들하고 같이 참여하셨어요. 아이들이 지금 걸으면서 꽃보니까 청구통은 많이 되는 거예요. 여기 코스모스길이 너무 좋고 몰랐네요. 꽃파수길! 지금 어느 정도 걸어보셨죠? 저기 시간으로 한 30분 걸어온 것 같은데 걸리니까 참 좋네요. 날씨도 좋고 풀도 있고 그래가지고 여러모로 애들한테 참 좋네요. 사는데 잘 안 갔어요. 어디서 오세요? 아드님이세요? 같이 걸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소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길에도 코스모스랑 꽃이랑 이런 게 너무 많고 가족들과 이렇게 거닐면서 공기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코스모스 길이 제일 예뻤어요. 사실 승기천이 이렇게 주민의 품으로 돌아오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2016년까지만 해도 수질 5등급 이하의 죽어가는 하천이었던 승기천. 연수구는 승기천 살리기 원년을 선포하여 생태 살리기에 전력을 다했는데요. 덕분에 2017년엔 3등급까지 수질이 개선됐습니다. 2018년에는 연수구가 15억 원을 투입해 승기천을 되살리기 위한 14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노력 덕에 현재는 저어샤와 흰 뺨 검둥오리 등 다양한 생태가 살아 손쉬는 하천이 되었습니다. 도시와 자연이 함께하고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곳 연수구 승기천 앞으로도 푸르게 보존되어 미래유산으로 이어지길 바라보며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걸어봤던 오늘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